시진핑 주석 바로 옆자리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팔을 붙들려 일어납니다. 퇴장하면서 시 주석에게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. 자발적으로 나갔는지 강제 퇴장을 당한 건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.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은 영상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직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. 후진타오 전 주석이 앞에 놓인 빨간색 서류를 열어보려 하자 팔목을 잡으며 제지하는 사람.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리잔수 위원장입니다. 후 전 주석이 다시 시도하지만 힘에 붙이는 모습입니다. 이 장면을 빤히 바라보던 시진핑 주석. 누군가를 부릅니다. 곧바로 한 참모가 다가오고 시 주석이 뭔가를 지시합니다. 이후 상황은 앞서 공개된 영상으로 이어집니다. 시간 순으로 볼 때 후 전 주석의 퇴장 이전에 시 주석의 지시가 있던 셈입니다. 후 전 주석이 보려던 빨간 서류를 확대해보니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이었습니다. 후진타오 측 인사들 상당수는 이번 당대회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결국 후 전 주석이 이에 반발하자 시 주석이 퇴장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. 통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긴 쉽지 않았습니다. 한국 기자라고 하면 뒤도 보지 않고 가버립니다. 얘기를 할 듯하다 시 주석 얘기가 나오면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. 시 주석이 계속 통제의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만 했습니다. 현 체제가 안정적이며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장기 집권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. 언론 통제의 효과는 컸습니다. 세계가 떠들썩한 후진타오 전 주석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러면서도 정치 체제나 방역 문제를 지적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씁쓸한 웃음만 남겼습니다. 세계가 떠들썩한 후진타오 전 주석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